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의 주소를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동물 등록된 개체를 대상으로만 운영됩니다.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 등의 필수진료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등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최대 20만 원을 제공합니다.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구가 지정한 5개의 동물병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